네, 오늘도 위원님이 준비해 주신 투자 레시피 시간입니다.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오늘 위원님께서 특별한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다고요.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요즘에 또 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엊그저께 10월 30날 롯데 리츠라는 종목이 상장이 됐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네, 그래서 리츠 종목이 뭔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해서 리츠가 뭔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리츠 관련주 그러면 이번에 상장된 롯데 리츠, 그 다음에 신한 알파 리츠, 그 다음에 이리츠 코크랩이란 아마 이 세 개의 리츠 관련 회사가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리츠, 리츠 관련주 그러면 리츠가 뭐냐 이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리츠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장래희망 건물주 쉽게 얘기해서 소액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소액 투자자분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괜찮죠.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건물을 못 사지만 이 주식을 산다고 하면 이 회사들이 건물을 사서 임대 수익을 얻는 걸 다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줘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 수익의 수익 난 거의 90%를 거의 배당금으로 투자자들한테 돌려줍니다. 보통 1년에 3월, 9월 이렇게 두 번 정도 배당을 해주는데 요즘에 초저금리 시대죠. 초저금리 시대고 은행, 예금 하는 것보다 거의 지금 이 배당금이 작게는 5%, 1년 따졌을 때 많게는 9% 정도의 배당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어떤 가치도 물론 있겠지만 어떠한 배당금을 노리고 우리가 이 주식을 공략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내가 건물주가 됐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고 또 반면에 이 리츠 관련주들은 쉽게 생각하면 주식이지 않습니까? 채권이 아니에요. 내가 딱 문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배당에만 또 여러분들이 꽂혀가지고 배당에만 꽂혀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좋은 주식이 있었나 사야지 이게 아니고 주식 자체가 가격이 하락을 하면 안 되겠죠. 그 한 예로 예전에 홈플러스, 홈플러스 리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회사는 망해버렸죠. 지금은 없군요. 그렇죠. 그랬듯이 그런데 보통 리츠 부동산 관련 회사 그다음에 신탁 투자 회사들이 보통 리츠 주식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리츠를 한번 보시게 되면 2019년 10월 30일 날 상장을 했어요. 굉장히 따끈따끈하죠. 그리고 최대 주주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의 자금력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재 롯데리츠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그러니까 아울렛도 우리나라에 한 10군데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 수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롯데리츠가 모든 임대를 다 관리를 하고 이제 롯데백화점 안에 매장들이 있을까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이제 롯데리츠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장들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자기 자회사들이죠. 다. 그러니까 공실률이 나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월세를 미납을 한다거나 관리비를 미납한다거나 그러지는 건. 그런 롯데리츠들의 최대 걱정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롯데리츠가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상장되기 전부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이 있었고 롯데리츠는 이번에 상장하면서 1조 넘게 시총이 되면서 단연 리츠 관련주, 대장주가 이번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30일 날 상장이 됐는데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예전에 홈플러스하고 좀 비슷한 또 개념이 있어요. 다 쇼핑센터죠. 쇼핑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또 참고를 하셔야 되고 무조건 사시는 게 아니고 또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보셔야겠죠. 롯데리츠 한번 보시게 되면 10월 30일 날 상장이 됐기 때문에 뭐 1봉 차트를 띄워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60분 캔들로 보시면 처음에 시작한 게 5,880원부터 최저가를 찍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단숨에 7,100원을 찍었습니다. 7,100원을. 오늘 가격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기 좀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는 6,150원, 6,150원까지 만약에 내놓는다. 그러면 6,150원에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러한 매수 구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6,150원 정도에서는 사셔도 되고 그 대신 손절라인은 저점인 상장되고 난 저점인 8,880원이니까 5,500원 정도의 손절라인을 두셔도 되고 6,150원에 샀는데 은봉으로 1봉상입니다. 1봉상 은봉이 6,150원 아래로 은봉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본절에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6,150원에 사시면 1차 목표가는 6,700원까지 이 라인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6,700원까지. 그러면 6,150원에 사서 6,700원이면 거의 한 10%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가뿐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최종 목표가는 7,800원까지는 상승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배당으로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롯데, 리츠 이번에 상장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신한 알파리츠입니다. 신한 알파리츠는 2017년 12월 8일에 상장이 됐는데 아까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자기 자회사인 롯데마트라든가 롯데백화점 그 다음에 롯데아울렛 거기를 관리를 하지만 신한 알파리츠는 주로 오피스테, 오피스, 사무실을 주로 씁니다. 근데 이 신한 알파리츠는 뭐 종목 이름에도 나오다시피 신한 금융그룹의 자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판교 알파돔 타워가 있는데 판교 알파돔 타워가 판교역에 바로 근처에 있고 계속해서 또 옆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더 프라임 빌딩이라고 있는데 현재는 이 두 개의 건물 자산만 있어요. 신한 알파리츠는. 근데 이 신한 알파리츠가 또 임대 수익이 좋은 이유가 뭐냐 자기네들 이 오피스에 자기네들 계열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한 계열사들입니다. 신한 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계열사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임대 수익을 보장이 돼 있죠. 그리고 연 1.5에서 2%씩 임대를 올리겠다라는 40년 계약을 또 매진 또 매장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교 알파돔타워라든가 용산 더 프라임 빌딩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한 알파리츠 주식을 사시면 좀 과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알파돔타워와 더 프라임 빌딩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배당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한 알파리츠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17년 12월 달에 상장이 됐으니까 한번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롯데리츠가 상장이 된 이후에 리츠 관련주에 대해서 요즘에 아까도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저금리 시대에 또 부동산 계속해서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부동자산, 부동자산 그 다음에 여유자금들이 이런 쪽으로 또 많이 흘러들어가는 모습이고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한 리츠 같은 경우에 만약에 떨어져 준다라고 하면 7,600원 7,600원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매수 가격으로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리트 있는 가격이 7,600원 이 전에는 남한선성이 좋다고 하니까 월요일날 눈 뜨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사시는 게 아니고 항상 매매는 기다리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600원 내려오면 7,600원이나 7,700원이나 뭐 비슷한 가격이니까 또 그 부근에 왔을 때 이때 사시면 신한 알파리츠도 여러분들이 또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리츠 코크렛 이건 2018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018년 6월 이번에 상장이 됐는데 최대 주주가 이랜드 리테일 그러니까 이랜드 계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류코아 지금 현재 야타 분당 야타 그 다음에 안양평천 그 다음에 일산 그 다음에 2001 아울렛 들어보셨죠? 네. 이걸 또 관리를 해요. 그러면 2001 아울렛에 있는 임대 수익 그 다음에 류코아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이 회사의 어떠한 수익금이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득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거의 임대 수익의 90% 이상을 여러분들한테 배당으로 나온다. 그래서 배당의 어떤 메리트가 있고 사실상 부동산으로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간접 투자하는 걸로 괜찮다. 그래서 이 이리츠 코크렛 같은 경우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츠 코크렛도 지금 계속 또 신고가를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리츠 코크렛 같은 경우는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6,400원이 되깁니다. 6,350원이니까 6,400원이면 전자에 찍었던 그러니까 한번 고점을 찍고 조정을 계속 줬던 부근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6,400원이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이 가격에서 매수로 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이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가격대에서 샀는데 만약에 은봉이 또 6,350원 아래로 만약에 은봉이 나왔다. 은봉이 출현했다. 은봉이 출현했다. 그러면 바로 본절에 빠져나오세요. 제가 제시한 가격은 밑으로 빠지더라도 다시 그 가격은 왔다가 내려가는 자리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어 하다가 물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뭐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는 이유가 바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어떠한 자리를 찍어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요. 반대로 이런 자리도 다 빠져나올 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에는 빠져나올 자리를 보고 누울 자리 보고 진입하시는 게 좋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처럼 완전히 저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기다리면 안 오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을 통해가지고 적당한 적정한 가격 그 가격이 1위치 코크랩 같은 경우는 6,400원 정도 6,4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 그리고 방금 제가 1위치 코크랩 그 다음에 롯데리츠 그 다음에 신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전에 홈플러스 홈플러스 리치가 한번 망했다라고 그랬죠.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저도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홈플러스가 뭐 투표해가지고 사은품 상품 준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개인 신용 그걸 가지고 팔아라 했던 이러한 안 좋은 영향도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공실률이 많다거나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 수익이 안 좋아서 매장 운영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의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임대 수익에도 문제가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방금 말씀드린 그래도 사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좋은데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조종을 줄 때 이 종목을 사신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여러분도 그냥 말하며 건물주가 된다. 그래서 제가 쭉 이 주식 관련 이 종목 이 세 개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동호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액주주 동호회 그래가지고 롯데리츠 동호회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종목요한도 하고 배당금이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그러면 그런 데서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귀동량을 하셔도 되는 거고 방금 제가 가격은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말고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올라가면 내 게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제시한 금액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약을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이 리츠 항상 제가 금요일 날은 이슈가 되는 종목 제가 저번주에는 드론 종목을 한번 저저번주에는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저번주에는 PSR PBR PBR 아는데 여러분들이 PSR 또 모르기 때문에 한참 또 PSR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한번 또 제가 가져왔고 오늘은 리츠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한 그런 종목이다 해서 오늘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